네 네 하던가씨는 이리로 가서 우측으로 가시면 돼요 나가서 우측으로 네 좋은데 맞으신거죠?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비교하신 분이 인생입니다 네 비교하신 분이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우리가 저기 그 나중에 힙합이 요즘 절단점 힙합이 있어가지고 나 들리는 게 있어 그리고 나중에 붙여서 하면 될거에요 목소리 목소리로 붙여서 아 남뻔이요 네 오늘 노래? 오늘은 노래야? 아 잠깐만 찍어야 돼 우회는 우회는 미술관에 있죠 우회요 우회 거긴 여기야 여기로 갈라고 거긴 미술관에 있더라구요 누가 공연한다라고 저 토요일날에 또 와요 아까 저기 유견희 회장님도 오셨던데? 네 저도 아까 왔는데 저기 사채 월요일날 때 내일 월요일에 토요일 행사하려고 맞아 맞아 자 두 번의 도라기술 도라기술팀 10시 대학을 좀 더 섭니다 두 날건이 세롯평나중식 지로가 국내외의 권리에 있는 대출산의 스포 홍보운 대사에 위치합니다 2010년 7월 18일 아트스페스의 반응을 대장 김환철 축하드립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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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